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가사 1부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연예인 반영단 중에 우리 저 이상훈씨 가능하겠습니까? 빨리 읽기 제가 그래도 개그맨치고는 딕션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제가 자평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틀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너랑 헤어진 후 편판선군의 소개로 판편승양을 만났어 그녀는 간장공장 공장양의 친구 중앙청 창살 뇌창살 시청창살 쌍창살을 관리했어 액장 속 사진 속에 그 호아호아 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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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장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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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습니다 몇 주? 몇 주? 시간 정확히 17초 5,6 나왔습니다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빠릅니다 빠릅니다 예 과연 우리 치타 틀리지 않고 17초 5,6 안에 들어올 것인지 준비 시작 너랑 헤어진 후 난 편판선군의 소개로 판편승양을 만나서 그녀는 간장공장 공장장에 친구 중앙청 창살 뇌창살 10ける 3씩 atual 창살 창 프랑스 제가 껌리했어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공합, 공합, 용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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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합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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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빤빵 완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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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먼저 보미씨가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미 한 번 갑니다 자 보미 준비 시작 너랑 헤어지는 나 편판성 그녀의 소개로 판편숙이 양을 만나서 그녀는 간장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앙청 창살 외청살 시청창살 쌍창살을 관리해서 액자석 사진속에 그 홍합 하하 verk